1단에서 6단으로 가는 중고급 4할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패가 아니고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야 된다는게 이제 좀 문제인데 지금 딱 보시면 야 여기 따내면 이거 과연 못살까?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 아니고 여기를 이으면 당연히 이거 이어서요 여기 두면은 오공도 잡으러 가면 따내도 막아서 흑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여기서 호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맛보기잖아요 안되죠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걸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데 여기 두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여기를 단수치면은 이거는 살아요 이유가 요렇게 한집을 내면 이거는 여기를 이으때 요렇게 단수쳐가지고 따낼 때 요렇게 따내면 기가 막히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언뜻 보시기에 지금 정답이 여기 두는거하고 여기 두는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면은 만약에 이으면 요렇게 둬서 사는거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두는건 요렇게 둬서 삽니다 요거 단수치는거하고 따내내는거 맛보기 자 그러면 한칸을 뛰어들어가면요 이건 옆으로 막으면 그만이죠 옆으로 막으면 이거 둘 때 여기 둬서 이거 집이 나니까 당연히 흑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는 여기를 두었을 때 백이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인데 이때는 요렇게 뛰는 수가 좋은 수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이 수가 좋은 수에요 이게 왜 좋은 수냐 여기를 뛰면은 이걸 막을 때 요렇게 단수치면 요 집 만드는게 없죠 따내면 요길 들어가서 예 두점 따내는게 아니고 요길 둬서 이거 다 잡았습니다 그죠?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갖다 둘 때 이거 단수치면 요거 두면 이거 따내고 따낼 때 이으면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거 두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거는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여기를 뛰는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시면 안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따내면 이때로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두점 잡는거는 막아서 살죠 흑이 요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베개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다른 수가 있어야 돼요 오 근데 이게 궁도가 넓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요런 식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? 이거는 여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단수를 치더라도 입고서 먹여치고 단수치면은 요게 촉촉소에 걸리죠 요 공백 하나 비어있는게 흑의 입장에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어 베개 이거 안돼요? 야 이상하다 이거 뭐가 돼야 되는데 왜 안되지? 어 여기서는 이거 두는 수가 있죠 여러분 예 그냥 밀고 들어가는게 가장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이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돼요? 폐밖에 없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뭐라고요? 예 폐가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흑이 실패다 이거죠 자 그럼 수가 안보입니다 어 이거 지금 여기 두는거 하고 따내는거밖에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거 막는 수는 될 리가 없고요 이거 단수치면은 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뛰면은 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정답이 안보여요 그런데 여기가 왜 붙여져 있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데 그게 기가 막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보같이 예 제가 왜 바보같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는 여기 두면 이렇게 둬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두면 막고 여기 두면 단수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맛보기로 살겠다는 얘기인데 초보자도 알 수 있는거 있죠 어 이거 끊으면 죽었는데 어 이거 두면 이거 둬서 죽었잖아요 석점이 너무 바보같은 수 아니에요?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석점을 바보같이 죽이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죽이더라도 여길 둘 때 이렇게 치면 안돼요 따낼 때 맛보기에요 이거는 여길 끊을 때 이걸 따내는게 묘미가 있어요 자 따냈을 때 이거 단수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이거 단수 따낼 때 이게 절묘하게도 여기 막는게 선수가 됩니다 아까 전에 이거 따낸 것 때문에 왜 그러냐? 이으면 여기 집속에서 끊었을 때 이 두 점이 자충이 되죠 이거 둘 수가 없죠 따내게 되니까 바로 여기 하나 따내놓은 흙의 그 수가 굉장한 효과가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거 두면 살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? 자 여기서 이걸 따냈을 때 단수치면 이거 막고 이거 막으면 맛보기로 산다 자 그러면 백이 막으면 안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여길 들어가는 수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또 중요한데 흙은 여기를 두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막으면 그만해요 그러면 여기 한 점을 갖다 따내면서 하니까 이거 둬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나가고 이거 두면 이 돌은 자충이기 때문에 두 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연결된거하고 흙이 살았죠 말이 안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따냈을 때 이거 들어가면 이거 받아서 안된다는거에요 자 그러면 백이 여기를 들어가면 이건 어떤 의도냐 잡으면 여길 둬서 이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맛보기로 지금 흙이 죽는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렇게 두면 흙이 막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 두면 양자충으로 이것도 죽어요 흙이 자 흙이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를 띄는 수가 있어요 이걸 띄면 이 한 점을 잡는 것을 옥집으로 만드는게 아니고 확실한 집으로 만들고 이을 때 여기 나가고 살아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기가 막히게 이 주변의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왜 붙여져 있는지 막고서 끊을 때 따내면 단수치고 막아서 이 따내놓은 것 때문에 안에서 수가 날 수가 있다 집속의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첫번째 문제가 굉장히 절묘한데 두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개 모양이 일단 궁도가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넓어 보이긴 하는데 이 백모양 안에서 수를 내는 겁니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모양을 이거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모양의 형태에서 이걸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흙둘 차례예요 흙이 어떻게 둘까요 여러분 과연 일단 그냥 막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찌르고 막 이렇게 붙였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 이으면 이거 두고 너무 쉽게 잡죠 이건 당연히 안 될 거고 만약에 여기 둔 다음에 백이 이걸 두면 여기를 붙이면 이거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먹여치면 어 잡네요 어 이렇게 쉬운 거였나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 이거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찔렀을 때 이거 두면 여기를 붙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통렬한 급소란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둘 때 이거 잡으면 단수치고 이건 살죠 백이 여기서 이거 둘 때 그럼 이렇게 붙이면 요 수가 이제 그럴듯 합니다 자 근데 여기를 붙이면 백이 이렇게 있는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너무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었을 때 이쪽을 단수치면 이걸 단수쳐요 석 점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두 점도 버리고 어떻게든 다 버리고 몸통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백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고 여기 뒀다가는 요렇게 두는 수가 지금 굉장한 반격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붙이면 지금 이걸 잇고 여기 들어가는 건 이거 이어서 무조건 살았고요 두 점 죽으면서 살았죠 그럼 여기 이을 때 만약 여기를 두면 막을 때 이제 익어두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를 만약에 갔을 때는 백이 이렇게 둡니다 익어두면 이렇게 이어서 살았죠 안 돼요 이건 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이었을 때 지금 흙이 익어두면 익어둬서 안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붙이는 수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요 한 방을 수순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럴듯한 수입니다 막으면 그냥 넘어서 여기 두면 붙여서 죽었죠 어 요게 또 기발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여기를 두면은 요런 걸 먼저 두는 게 아니고 이곳을 가는 게 기가 막힌 수죠 그죠 야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요렇게 두는 게 최선의 수가 아니고 요렇게 두는 수가 최선인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이제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이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도는 뭐냐면 여기를 붙이고 이거 둔 다음에 요기 두면 요거 막아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냥은 못 삽니다 이건 이렇게 두면 자충이 돼가지고 이제 백이 잡히는데 백이 이제 여기서 요거 단수 칠 때 요기 빠지면 패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 패가 됩니다 어 패는 정답 아닌데 그러면 어 헷갈려요 야 요렇게 두는 수가 또 버티는 게 있냐 여기서 은근히 여기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요렇게 두죠 이거 두면 요거 둬서 이것도 패예요 야 근데 의외로 찔렀을 때 요거는 이렇게 둬서 이제 정답인 거 알겠는데 요렇게 버티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와 이렇게 세상에 여기를 버티는 수가 있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야 진짜 신기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 때문에 지금 다 잡은 줄 알았던 돈이 의외로 아니다 어 지금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는 패를 안 내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 지금 너무 의외에 지금 한 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순을 바꿔가지고 근데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면 이거를 만약에 예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있는 수가 지금 제일 강수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었을 때 막상 다음 수가 잘 안보여요 어 이거 두면 이렇게만 둬주면 뭐 이렇게 붙여서 이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딴 애도 먹여주면 어 요게 이제 흑의 바람인데 백이 여기를 가만히 요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 끄는 다음에 요기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요거는 흑이 붙여요 기가 막히게 먹여쳐도 요기가 자충이 돼서 죽었죠 어 이거 야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거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네 막 이런 어 야 이제 의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이거 정말 그게 진짜 좋은 수였어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막는 거는 당연히 단수여서 안되고 여기를 잇는 것은 의외로 끊는 수로 죽습니다 백이 자 그러면 백이 이것저것 다 안되니까 여기를 잇는 게 이제 가장 강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게 이제 가장 생각해볼 수 있는 수인데 여러분 여기 이유면요 이런 거 두면은 안 돼요 안 되는데 흑이 여기서 그냥 가만히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를 끊으면 이거 끊으면 여기를 갖다 잡으면 이거 붙여서 맛보기로 죽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지금 백이 둘 수 있는 수는 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둬도 이거는 여기 붙여서 넘으면 먹여칠 때 따 내서 이거 자충이 돼서 못 두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여기를 끊을 때 지금 백이 이거 있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기를 딱 갖다 붙이면요 그러면 여기 두면 단수로 죽고 자 그러면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이거는 단수 단수 끊으면 다 죽죠 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를 둘 때 잡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폐가 된다 예 붙이고 이렇게 돼서 폐가 된다 그죠 그런데 급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찔렀을 때 여기 두잖아요 백이 요 급소를 흙이 먼저 갖다 붙이는 게 정답인 겁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을 때 어떻게 둔다고 이을 때 이걸 끊어서 예 백을 자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두면 붙여서 그죠 여기 두면 여기를 붙여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걸 두면 어떻게 둬요 이때 끊고 이거 끊는 게 핵심이에요 이을면 붙이고 넘어서 자충으로 다 잡는 거 기가 막힌 문제인데요 사실 수순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그런 고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단에서 6단으로 가는 중고급 삶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